그거 맞으시면 안 되는데 그걸 맞으시면 안 되는데 그걸 맞으시면 안 되는데 그걸 맞으시면 안 되는데 맞지 말라는데 계속 맞으시네? 아 괜찮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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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좋은 건데 몸에 좋으신 줄 알았나 봐 그게 반갑습니다 하위 근데 약간 다 그거 있어 나 약간 내적 친밀감 있어 아 방송에서 봐가지고? 아니 이게 내적 친밀감까지 저희도 익숙합니다 오늘 그거 아닌가요? 오늘 면접? 면접? 면접 아니였어? 호쇼 오빠 너무 음흉한 속내를 드러내는 거 아니야? 산삼식 탈퇴 인형 뭔 탈퇴야! 아니였어? 말하면 안 됐어? 뭔 개소리야 저 오빠 진짜 음흉하네 호쇼 아 삼식아 맘에 안 들었나 보다 최근에 아유 보델라 벌렀네 아니 나 삼식님 좋아하는데 왜 보델라 해요 물을 보내야지 뭘 자꾸 보델라 그러네? 너가 나가 다주야 오빠가 나가 이씨 안돼 다주 나가면 어떡해 다주 8강 엘라야 나 나가면은 인경이 붙잡고 절대 못 들어가게 할 거야 인경이 스피커야? 나 이어폰으로 바꿔볼까? 한 번만 바꿔볼래? 이게 말이 울려가지고 왜 나 아무렇지도 않지? 난 전혀 모르겠는데 다주야 난 괜찮은 거 같은데? 다주야 그게 무슨 무슨 말이니? 뒤에 필터 꼈어? 아니 나 전혀 그런 느낌을 못 받아가지고 그냥 얘기해본 거란다 백힘 번데? 인경아 너 지금부터 따라해봐 디스코드 왼쪽 아래 톱니바퀴 모양 눌러 그 다음에 왼쪽에 음성 및 비디오 들어가 봐 여러분들 따라하세요 저거 하면 뭐가 달라짐? 내가 저거 바꿨잖아 그 보면은 고급 쪽이 있어 고급 거기에 에코 억제가 켜져 있으면 끄고 저거 잡음 제거도 없으면 누르고 그 다음에 아래로 내려간 다음에 자동 증폭 조절 끄고 어 나도 지금 끄고 있어 다른 사람들이 말할 때도 꺼줘 어 말해봐 말 어 야 깔끔해졌어 깔끔해? 근데 뭔가 울리는 느낌은 있긴 하거든 지금 아 아 울리는데 노래방인데 여기? 아니요 저는 노래방이라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굉장히 평범한 디스코드방이라 생각합니다 졸리시치 노래 한 곡 뽑으라고 하트 브레이커 부를 거냐고 요바호 브레이커 아 저 물소시치 진짜 이거 헤드셋 꼽는 그거 없나? 아니 억새가? 우? 요말은 해보셨죠? 네 근데 그 길드에서 학원팟이라고 해줘가지고 잘 몰라요 악원받인 뇌물은 약간 머슬메모리 존재하시겠네요 그러면은? 아니 인강이 진짜 겸잘쓰야 키리가 40분 컷했대 뭘 40분 컷? 그 엘들링 아아아아 믿을게? 어 야 못하면 욕해 아 욕해도 돼? 어 당연하지 오늘부터 해도 돼? 어 오늘부터 해 허한다 허한다 들어가고 뭔가 기억나는데? 그게 바로 머슬메모리 라고 하죠 그리고 약간 짬빠가 다르시네 잘하시네요 확실히 귀 좀 다르시는 듯 오랫다 고씨 귀 좀 다르시는 듯 같은 색깔 깨면 되고 어 대신 깨면서 해야 돼 어 나 오랜만에 와가지고 난 죽을 뻔했네 어 나 초록인 줄 알았는데 검정이었구나 휴 이거 맨 처음에 한 번 가보실래요? 이거 맨 처음에 가면은 위치 봐줄 수 있거든요 아 좋다 좋다 그런 여유 좋다 나 드디어 뭐라도 할 수 있는 거야? 아 인강 너 충분히 너 뭔가 하고 있어 너? 앞으로 먼저 가주세요 어디에서 모래 떨어졌어요? 모르겠어요 하하하하하하핳 찍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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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! 반짝반짝 뛰어 안 돼 안 돼 안 돼 이겨와! 너가 모르는 거야 우릴 속인 거니? 알 것 같아 당신 어 오케이 오케이 이번에 한 번 더 도전 좋았습니다 여름 같았어요 역시 여름에는 워터파크 확실히 머슬메모리가 있어 아이 피지컬이 남다르셔 인경이 피지컬 알아주잖아 어 뭐야 이걸? 어 빠졌어 다행이다 와 죽을 뻔했다 방금 세 개 겹쳐있었어 빠져버리 어 죽었다 서포트 아이 겐준 겐준 어 서포트 차이 서포트 차이 어 너무 아파 너무 아파 너무 아파 너무 아파 화이킹 어어어 잠깐만 오~~ 중료 계식 화이킹 쉬워 아니 이거 EL 됨 아니 나 초록색에 한cely anything인 줄 몰랐어 가즈 해 집중하자 뭐 하니 어쩔 어쩔 맞게 어 뭐야? 아니 이거 달걀 유혹 때문에 그래 이거는. 아이 진짜! 달걀 타 미흘! 달걀이 보이는데 어떡해. 뭐야? 어? 나 왜 죽었지? 나 안에 있었는데?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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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. 감사합니다. 이거 있습니다 형 씨. 이게 첨대 게임이고 이게 로아고. 어디예요? 안인데? 이거 아래로 아래로 와야 될 때? 아이 홀라 씨. 뭐야? 다른 사람인데? 누구야? 닉네임부터가 심상치 않았다. 너 나랑 손잡고 있어. 어 뭐야? 어 돌리오빠 죽었다. 아 나 이거 질병이 구스테기였네. 아이 돌리오빠네. 죽어도 돼. 나 딜 다 넣었어. 그 다음에 이제 슬쩍 나가세요. 디버프 창을 계속 보여. 그거 맞으시면 안 되는데 그걸 맞으시면 안 되는데 그걸 맞으시면 안 되는데 그걸 맞으시면 안 돼. 맞지 말라는데 계속 맞으시네. 아이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. 안 좋은 건데 몸에 좋으신 줄 알았나 봐. 아 이거 돌리오빠가 계속 죽으니까 인경이가 따라 죽는 거 아니야. 아 외로우실까 봐. 제가 그러면 끝까지 살아남아 보겠습니다. 너도 지금 내 유치원에 들어온 거야. 내 유치원에 토셔 선생님이 있어. 어 내 직원이야. 이제 나가고. 도이역닷에 다 안 까도 되거든요. 까면 좋은데 안 까도 되는 거라 행동은 없어서. 들어갔다가 이제 나가고, 오다 하면서 다시 종착 선생님 Señor 들어가고. fortress 살려. 어 나이스. 감 잡았다 그래도. 아니 금방 시작하셨는데요. 에스도 안 간다고? 뭐 인경이 에스도 간다고? 역시 역시 클라스는 남다르십니다! 언니 나 못가! 그러면 저분 택배 때문에 가니까 나 화장실 다녀! 그러면 난 잠깐 다른 세 개 좀 보고 올게! 형 동건별 했어? 어! 나 좀 손해를 좀 많이 보고 했어! 50파이팅! 너무 지겨운데? 드세요! 은신 쓰시고 드세요! 언니 이걸 단 한 번에? 지켜드릴게요! 카운터! 굿! 단 한 번 원 투 원! 1, 2, 1칸 뒤로 오세요! 이거 180이에요! 이것도 180이에요! 처음에 180 나오면 180! 어! 나 벌렸다! 벌려버렸네? 이거 무조건 됐다구나! 이건 안 풀림! 이거 진짜 아파! 아까랑 똑같이 하시면 돼요! 아이 또 아까 원투 원클 하셨는데! 아 깨 피지컬이 남다르시거든 또! 야 똥도 까시는 거 봐봐! 기가 막히시네! 저 오빠 괜히 델 거 왔어! 자가씨 이거 드릴게요! 이거 은신 먹고 쓰세요! 은신 먹고 드시고! 야! 아 진짜! 나이스 나이스! 나이스 나이스! 나이스 나이스! 나이스! 됐다! 제가 받아 내겠습니다! 의지를 받들어 줘! 랜턴 가운데에요! 이거 180이에요! 또 180이에요! 왜 나 빼고 다 다 났지? 역시! 갈렬이 생존 축하드립니다! 해충 좀 풀어줄래요? 해충 좀... 방! 나 방갈 죽당했어! 레벨이 높아줘! 나 땅렙이라 좀... 안 돼! 못 쳤어! 뭐야 이거 어떡해? 끝났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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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났다! 야 나이스! 완전 인간 잘하네! 어! 어 이간은 쉬워가지고 어 잠깐만 우리 여기 똥있다 인경아? 충고람 충고람! 부지런히 돌리면 됨 이제! 아니 똥! 똥똥똥! 내부가 약간... 아니 또 뉴비일 수밖에 없어 내부... 늦게 돌려서 터진 거예요? 아니 이거는 늦게 돌린 것도 있긴 한데 내부에서 장판은 안 지워졌어! 이거 또 움직이는 거? 피자 피자 아래로? 피자 아래로? 아 재밌어! 어 큰일 났어! 나이스! 오 인경이 뭐야? 실력x2 실력x2 이것이 바로 그 앤드랙 피지콘! 이거 거둬! 아 나 생일 같아 오늘... 간만히 못 씁니다! 옆구리 꺼져 옆에 조심 어? 혼방이네? 아이고 아이고 저 아파가지고 땅냅이 진짜 아파 저게 중첩돼서 맞은 거예요 뭔 일 있었나요? 저 이제 트라이 하는 거죠? 가시죠! 이거 빨라색! 묻어 묻어! 민경아! 묻어 묻어! 민경아! 멀어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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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민경아! 이게 무슨 말이야! 나도 오랜만에 와가지고 미안 파란색이 붙는 거였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! 아이젠팀 제가 성불을 썼습니다! 아 감사합니다! 제가 불어드렸습니다! 이거 앞에 조심! 까꿍!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! 안 돼! 나 이번 트라이 만족해 나의 성부가 아주 유용했거든 아니 인경아 첫 지진 내가 풀어줬어 아니야 내가 풀었던 거 같은데? 아니야 첫 지진 내가 풀고 두 번째가 오빠야 내가 일 봤다야 그래? 그런 걸로 하자 검은색이 하얀색으로 다 풀어요 근데 다 좋은데 왜 7시에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지? 어 여기 인경 1번 중 간만에 인경 좀! 유지 중 2시! 아이고 아이고! 아이고 사람 너무 많이 와가지고 바닥 가렸어! 육각형 이거 돌아가는 거 보고 있다가 못 봤네? 다들 기믹 성공한 다음에 7시에 정모하는 거 개혈이 없네 그러니까 다들 오지만 패턴 안 보여요 이제 사관문에 들어가기 이제 입구 이제 사관 입구를 들어오는 건가? 사관문 입구 이제 딱 문고리 잡은 거임 지금 처음에 바닥 잘 피해야 돼 안 그러면 날아가 이거 발탄 낙사라고 생각하면 돼 신뢰할 수 있어 어? 우리도 좋아? 나 바꾸면 안 갔다 야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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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그러면 돼요 사관문 자 여기로 들어갈게 하나 둘 셋 좋습니다 홈윰룸 당하고 이거 이거 밟지 마요 사관은 이런 식으로 패턴 넘기는 거야 죽여버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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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아니 근데 사관문이 진짜 별거 없네 인결과를 잘해가지고 그니까 끝난 거야? 아니 이거를 원투만에 깰 줄은 상상도 못했네요 역시 피지컬 나 사관문 쉽구나 어 나 태어나 처음에 아 나 여기 나왔어 강철에 아 로류 진짜 재밌다 와우 우리 강사장님 이러실 필요 없는데 고마이 고마이 수고하셨습니다 아이고 어이 세상에 매워 이틴인가요 내가 언니 집으로 갈까? 다음 주? 어 다음 주? 다음 주 괜찮긴 한데 괜찮아? 같이 오케 어 그래 좋아 아 오늘따라 주다영의 삶이 부럽다. 인생은 주다영처럼.